가수 유필엽씨 준비되어 있습니다. 자 여러분 다시 한 번 큰 박수로 노래송해 듣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유필엽입니다. 안녕하세요. 가만히 계좌우간 연한 부부의 갈매기 상답이 나는데 지난 날 당신이 두 손을 꼭 잡고 사랑을 약속했는데 기운 정보면 그대로 남겨둘 채 아픔 주고 어디에 가나요 다시 한 번은 내게로 와줘요 지난 일은 누움도 줄게요 당근이 돌아가는 거니 모두 보신 내게 넌 그 우리와 아 오오오오 가슴로 주비를 내리는 편안의 고구의 갈매기 상답게 나는데 그렇게 사랑은 당신이 떠난 지 단없이 후회했었지요 기도한 마음으로 모두가 사랑인데 그땐 왜 몰랐을까 돌아와요 내게로 와줘요 당신없이 나는 못살아 사랑은 이럴가요 이 오도신래 너무 그리워 사랑은 이럴가게도 미워도 멋있네 너무 그리워 감사합니다 돌아와요 청에 들어왔는데 세상에 옷 색깔이 우리 단장님하고 세트 같아 둘이 맞춰 입었어 한강을 부르신다는데 한강이 누구의 한강이에요 심현옥씨의 한강입니다 네 바로 그거랍니다 그거 여쭤보려고 올라왔어요